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의 요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호세아 1장에서 4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호세아는 사명의 주를 200년 동안이나 놓아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B18세기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두 손지자 아모스와 호세아의 사역입니다. 남유다 출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경제사회적 부패를 지적하며 이웃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 출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신앙적 부패를 지적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경고하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극류를 알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던지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에 이은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에도 북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과 참음 끝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외침은 그야말로 마지막 호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첫째는 아들 이스루엘입니다. 이는 예우에 의해 아압가문과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할 때 흘린 피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딸 로루하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더는 극류를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극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아들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입니다. 세 자녀의 이름에 나타난 의미 곧 이스루엘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이고 로루하마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며 로암미는 북이스라엘을 이방인으로 대하신다는 뜻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회계를 촉구하십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하마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날을 위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형제에게 주신 이름 안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이며 자매에게 주신 이름 로하마는 극류리 역임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의 메시지에 이어 고멜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밝히며 회계를 촉구합니다. 네번째 포인트 배신한 아내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를 찾아온 호세아의 타는 가슴은 하나님의 마음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따라 나가서 살고 있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살고 있는 사내에게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사랑의 약속을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은 15개는 15세계리고 보리한 호멜 반은 15에 바로 15세계립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지불한 30세계는 총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아홉 편의 설교가 선포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을 다시 찾아온 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아홉 편의 설교를 선포합니다. 호세아의 설교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며 책망하고 회계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71일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키아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우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루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극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비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극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로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미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야 2장,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오.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너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대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미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를.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교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발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둘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에 세워, 땅에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루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야 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애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야 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오.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른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버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버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하다. 이스라엘은 왕강한 암소처럼 왕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